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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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말에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기탈이 뭐래? ㄷㄷ 말 잘 못하네. 아 말 못하네. ㄷㄷ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탈이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의도가 뭐예요? 아니 그 옛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로.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사기칠 수 있고 아 그렇죠. 뭔가 이제 꿍꿍이가 많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미덕이라고 했던 약간 입이 무겁고 네. 입이 무겁고 이제 말 잘하지 않고 이런 거였지 않나. 사실 저는 지금의 생각에는 그 옛말이 그냥 옛말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지금은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그렇죠. 자기의 뭔가를 다 표현해야 되는 세상이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에서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저기 뭐 사기꾼 사기칠 수 있고 이런 건 맞는 게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려면 더 잘 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죠. 맞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다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선임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말을 하는 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최대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오해 없이 가감 없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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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그 또 교육 과정 중에 훈련을 받는 게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능력. 네. 맞아요. 또 그게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이런 데서 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자기의 능력과 스킬 중에 하나로 글쓰기를 꼽더라고요. 그런 느낌에서 봤을 때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이런 표현 능력 자체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스킬이라는 생각이 그럼요. 사람이 살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하게 100% 이해하는 거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의 세상이 있고 나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연결해 주는 건 말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그 분야를 말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미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자기의 예술 작품에다가 어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이 작품이 지니는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것도 말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은 좀 어느 정도 오해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좀 말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럽거나 좀 힘드신 분들은 최소한의 그 정도의 그냥 연습이라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으셔가지고 주문 전화도 못 하시는 분들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너무 막 전화를 해갖고 상대방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면 조금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필요하죠. 그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명음씨 같은 경우에도 말을 아주 뭐 재미있게 잘하시는 아유. 저 지금 말 잘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참 웃겨가지고. 참. 아유 잘하네. 하하하하. 말 잘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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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10년 동안 병호 선생님을 케어하며 명음씨와 소통하는 이 수화는 어떤 저의 그 질곡의 역사가 저의 이 뭐랄까 방어적인 밸런스를 잡는 화술을 완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아.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네. 자. 오늘은 어. 깁슨의 오케스트 기타 2018 L00 빈티지 모델. 네. 뭐 저희가 리뷰를 뭐 하면서 말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아무리 말로 포장을 해도 안 되는 기어가 있고 맞아요. 말로 그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악기 스스로 알아서 빛나는 그런 악기들이 있게 마련이죠. 네. 깁슨은 원래는 저희가 사실은 말로써 좀 많이 괴롭혔던 랜드이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둘 다 성향 자체가 깁슨 성향이 아닌 플레이어들이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선입견이 있는 리뷰를 조금 보셔서 거기에 대한 좀 죄송스러운 말도 있습니다만 요새 깁슨은 우리가 그렇게 말로써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공격적으로 항상 깁슨에 대한 스탠스를 취했는데도 여기까지 빛나는 걸 보면은 역시 뭐 맞아요. 네. 정말 대단한 브랜드이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 2018 L00 빈티지 모델.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앞에 약자로 쳐보니까 러브가 나오네요. 러브. 2018 러브 모델. 네. 사랑스러운 기타.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6만 원의 건석가에 508만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L00 스탠다드를 2018년 11월 5일. 얼마 전에 했죠. 얼마 전에. 네. 완전 얼마 전에 했죠. 명홍씨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8.0. 저는 남들 잘 안 하는 거 예로 하세요. 7.5 이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보면 빈티지 모델들이 조금씩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예상 점수 8.5, 8.0. 맞아요. 기대해봅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팩 1cm. 두께가 100mm고요. 9프렛 뒷둘레가 82. 엄청 두께는 얇고 뒷둘레는 큰 모델인데 이게 무게가 지금 종이장처럼 가벼워서 너무 가벼워가지고 저희의 지금 2번판에 지대한 뭔가 분수령이 될 제 생각에 넥이 조금 무거운데 이거 무게는 엄청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감은 안 잡히는데 넨붕 오는 그런 무게감이 있습니다. 네. 쉐입은 005 14프렛에서 만나는 전형적인 005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탑은 에이지드 에디론 닥 레드 스프르스 탑 에 축구판에 마호가니 백핸사이드 그리고 뒤쪽 역시 니트로셀룰로스 씬피니쉬 핸들 오브 드 VOS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공예품 같은 정말 예쁜 표면 질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넥에 마호가니 V넥인데 V가 상당히 세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엄청 세요. 네. 헤드머신에 랠릿 스트랩 스퀘어 헤드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건 오픈기어 형태인데 뭐 진짜 여기는 완전히 바닐라 캔디 같은 이거는 진짜 그죠 네. 이거는 아주 질감이 독특합니다.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너트는 44.45mm의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너트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율 406mm 반지름 해서 좀 넓고 편편한 그런 느낌의 뒤는 동작 뒤는 V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케일 길이도 이게 635mm 629도 아니고 648도 아니고 그 중간에 25인치 635mm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19프렛까지 있습니다. 브릿지 넥탱글 오픈슬롯 본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브릿지 넥탱글 자 이게 무게가 지금 아 정말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명금 씨가 몇 썼을지도 되게 궁금해요. 저도요. 제가 짠 때 40. 저는 51에서 54로 늘렸어요. 나 너무 혀 녹대 하나 싶어서 50에서 40으로 바꿨어요. 100g이나 내렸어요? 그럼 우리 거의 50, 51 똑같다가 확 벌어졌네요. 거기서 착 벌어진 거예요. 저기 진영이 형 어느 정도 생각하셨어요? 56. 56? 아 나도 이렇게 진 건가? 아 나 퍼펙 나와라. 아 야 야 아 나 원래 쓴 게 더 가까웠네 그러면? 어쨌든 둘 다 퍼펙은 아니었으니까 1.52 야 이거 완전 다시 아 리셋이네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판 한 판으로 지금 4배가 정해져요. 아 나 미치겠네 나 1.52 야 이거 진짜 살 떨리네요. 야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지 어 좀 살 떨리네 어 아 그냥 5.5 갈걸 아 액클도 뭐 어차피 뭐 5.5 갔으면 동점이구나 네 무슨 분이니까 나도 그냥 5.1 갈걸 네 그럼 5.5.1.52 이렇게 나왔어요. 아 좋습니다. 엄청 가벼웠습니다. 엄청 가벼네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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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전에 했던 L 00 스탠다드에서 좀 더 열리고 에이징 되는 느낌 합니다. 확실히 빈티지들이 네 다 에이징이 돼서 나오는 느낌이죠 네 그렇죠 자 핀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 으 아 그래요 으 으 으 으 으 으 소리가 깊어졌어요 물론 가격이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겠지만 정말 소리가 좋아지긴 했습니다 진짜 많이 좋았어요 좋네요 전소가 기준으로 375만원이 636만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가격이 올라갔다는 사실이 실감이 날 만큼 소리가 더 좋아지긴 했네요 엄청 좋아졌는데 사실 저는 L00 칠 때마다 놀란 건 저 사이즈의 기타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지 이런 생각은 항상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깁슨 특유의 L00이 충격파는 여전합니다 거기다 빈티지라는 셋업에서 오는 더 깊은 소리 이게 뭔가 외관과 어떤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상당히 좋은 사운드가 나네요 네 네? 아이고 깜짝이야 네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저의 곡 중에서 아직 미발표곡인 네 안녕이라는 곡 안녕 미발표곡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컨텐츠는 바로 어쿠스틱 타임이죠 민경이가 뭐라 하더라고요 뭐라 해요? 거기 가서 막 하고 다니지 말라고? 얼마 전에 오빠 하는 거 좀 가끔씩 봐요 어 그래? 거기서 저희 거 다 치던데요? 하하하하 갈겄네 어 어 아니 하면 좋잖아 사람들 알고 어 아직 발병도 안 된 건데 하하하하 하지 말까? 아니에요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너무 많이 치진 말고요 하하하하 어 그래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거의 뭐 뭐 정민경이 지켜보고 있다 거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하하하하 적당히 조금만 하는 걸로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오늘은 왜냐면은 네 공연 여운 주간이기 때문에 아 남아있어요 오늘까지 해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든 커버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정은 밴드 미 발매곡 아직 발매 안 된 거 하하하하 지금 아직 치고 다니면 안 되는 거 하하하하 보호인님 인경아 아직 발매 안 된 거 여기서 맨날 친다? 하하하하하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뿅 Katrina 노트북 하하하하 하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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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잘듣고왔습니다. 미발표곡 좋네요 역시 미리 듣는 재미 발표 전에 듣는 재미 노래가 안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노래가 훨씬 좋아요 노래 들어와지면 엄청 좋아요 근데 정원 밴드의 큰 매력은 여기서 그냥 기타로 연주를 듣다가 민경씨 보컬 딱 올리는 순간 완전 음악이 막 터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나름대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씨 바로 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벌써 몇 대째죠? 네 대째인데 네 대째인데도 빈티지들이 원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확실히 가격은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인정할 만큼의 점수 줄 만큼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L-00 빈티지 러브 러브 네 L-00 빈티지는 사랑이다. 러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어 믿고 보내는 명기 양성소 깁슨 빈티지 스쿨 다시 뭐? 믿고 보내는 명기 양성소 깁슨 빈티지 스쿨 거기 갔다 오면 애들이 이렇게 돼서 나오니까 좋네. 아 엄청나죠 지금 저 조금 마음에 드는 건 손으로 마지막에 하나씩 하나씩 칠했다는 게 조금 마음에 들어요. 네 핸들 오브드 손으로 발란거죠 이렇게 손으로 발랐다 약간 이거는 처발 처발 느낌인데 약간 이렇게 부스로 이게 아니라 이건 네 어 이게 근데 가격이 비싸요 네 가격이 워낙 비싸요 오케이 네 점수 몇 대 몇? 네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8.5, 8.0 가격이 거의 두 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0.5씩 올렸다라는 거는 지금 깁슨에서 사실 이 정도로 좋은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다는 포텐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검증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빈티지 계열은 확실히 좋네요. 네 정말 좋아요. 이 빈티지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 불친절의 어떤 저는 그 뭐랄까 주장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는 조금 불친절할 거야 사운드 더 어려울 거야 이런 느낌으로 빈티지를 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훈련돼서 나온 기타들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네 깁슨의 빈티지 시리즈 지금 4대 연속 아주 좋았고요. 마지막은 이제 빈티지 아니고요. 아메리칸 이글입니다. 아메리칸 이글도 예전에 저희가 2015년도에 했었었는데 어 요거는 좀 세계관이 다른 기타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이거는 하산 기념 기어로 네 마지막 시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빈티지 시리즈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아메리칸 이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또 disappointing.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